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과연 어떤 테스트인지 아크 제거 시험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갑자기 이게 무슨 일?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인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를 제거하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크요? 아크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빛은 200만 룩스 정도가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눈에 실명될 확률이 있고요. 온도가 2만 도시 정도 됩니다. 즉 태양 표면에 온도에 4배 또는 5배 온도가 있고요. 최적 팽창이 약 4만 배 정도 최적 팽창이 돼서 아크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인명 사망사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막대하게 끼치는 요인이 됩니다. 아크로 인해 청각이 손실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기재해 사고 중 아크로 인한 사고는 9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이 아주 필요성이 대두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 사고 중에 전기 아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아크 보호 및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아크 보호 제거 시스템. 여기 모니터 한번 보시겠어요? 모니터를 살펴보니 어? 이 알쏭달쏭한 파형은 도대체 뭐죠? 아크 제거기가 동작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요. 보시는 거는 여기 파형은 아크가 들어온 신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끊어진 파형은 아크가 제거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측정하면 약 한 3.0963ms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4ms 이내에 양호하다 시험 성적이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했을 때 3개의 전선 전압을 똑같이 맞춰 아크를 제거한다고. 이러한 아크를 얼마나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 1,000분의 4초, 4ms에 동작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톰슨 코일 액츄에이터 구조 때문에 4ms에 동작할 수 있습니다. 톰슨 액츄에이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 아크 제거기 구동장치에서 방출된 전기가 톰슨 코일 양단에 공급이 되면 톰슨 코일은 전자반발력이 형성이 되고요. 앵극이 되면 가동자도 앵극이 돼서 가동자가 움직이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톰슨 코일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반발력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했다는데 아크가 발생하면 가동접전부가 고정접전축으로 이동되고요. 전기의 형성이 이쪽을 통해서 아크를 제거하게 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험을 보여준다며 기계의 여러 전선을 꼽더니 바리케이트까지 설치하는 기술자.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인데요. 저기는 실제 사용할 때의 전압보다도 약 2배 이상 전압을 인가해서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아크보호 제거 시스템이 전압을 견딜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하는데 검사 결과 합격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최대 12kV, 12kV 정도 사용되나 오늘 시험한 거는 38kV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오랜 연구를 거듭하며 NET 신기술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그런 노력에 따라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배로 신장했고요. 3년간에 걸쳐서 총 19명에 대해서 신규 고용 창출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꼭 필요하다는 신기술. 앞으로 이 신기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장을 세계로 확대하여 전 세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안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 사다리 위에서 지금 뭘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조명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든 기술을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무슨 기술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대체 무슨 기술일까 하던 그때 갑자기 불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기술자. 어머머, 이 불꽃은 도대체 뭐예요? 조명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라는 거고요. 이런 작은 불꽃들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LED 조명. 미세한 아크가 발생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LED 조명기구의 발화에 의한 다수의 화재 사례를 접하고 LED 조명기구 전용 미세 아크 감지 차단 장치 필요성을 느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아크를 만들고 있는 기술자. 그런데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는다? 저희들이 개발한 이 미세 아크 차단 장치가 작동을 해서 전원을 차단해서 조명이 꺼진 겁니다. 바로 이 조명이 장치를 달아 화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 아크 중 저주파 부분은 무시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고주파 부분을 증폭하고 그 미세 아크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다양한 주파수 중에서 위험한 주파수만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아크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의 파형이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화재와 관련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아크를 감지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해 차단에 성공. 그런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비 하나가 있다는데. 이 장비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신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이 밑에 있는 노란 선은 전원에서 들어오는 파형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 선은 LED를 구동하는 파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LED 조명에 아크가 발생하는 순간 전기적인 신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파형은 아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전원이 공급해주는 파형인데 이 부분에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차단된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차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전원이 끊겼던 포인트까지 가는데 시간은 0.357초가 소요됐습니다. 그 결과 1초가 안 되는 시간에 완벽하게 차단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 드릴을 가지고 오는 기술자. 아니, 이건 왜? 일상생활에서 화재와 관련 없는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핸드 드릴을 썼을 때는 이 부위의 파형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핸드 드릴이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화재 위험이 없어 차단되지 않는다고. 기술자의 아크 차단 장치는 다양한 조명에 적용 가능하다고 한다. 경관 등, 실내 등, 다운라이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은 이런 여러 종류의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던 기술자. 이런 노력 끝에 NET 인증도 받았다고.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과 배선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으며 언제나 안전한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낌없이 연구를 거듭해온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